자, 올리드 리퀴드. 이번엔 흘리지 마세요. 올리드 리퀴드. 방송도 좋은데. 예.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이제 올리드 리퀴드가. 자, 여기 너무 잘. 여기 넣었어요. 기다리는데요. 여기. 사이즈 사과하네요. 관생지가 천천히 한 줄 알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디퓨저 만들기. 디퓨저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냄새를 또 맡아볼게요. 냄새가 더. 더 향기도 해요. 여러분들. 애비가 정말 향기 덥네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거 만들면 엄마랑 아빠한테 선물이 줘도 됩니다. 네. 완전 신기하죠? 올리브 퀸을 다 섞었더니 정말 하얗게 탑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이거. 막대기만 꽂으면 막대기의 영양을 받아서 방 한 방이 다 퍼진다고 하네요. 우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선생님 이거 뭐. 막걸리 같아요. 막걸리 같아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오늘 이 선생님이 얘기해줬습니다. 선생님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아무튼. 맞습니다. 이건 상수가 될 nasty, 상수 towards us Inside us 완전 상수 нов Meeting of the 주방 surfaces 이렇게 마트는 황금이 좋더라고요 디퓨즈 이렇게 마트는 여러분들이 완성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이 다 퍼진다고 하네요 네 언니 빨리 와 언니 한 번 더 받았어요 네 네 괜찮나 걱정인거 자 그러면 살짝 열어놓고 집에 가서 낼거 같으면 훨씬 좋을거에요 그 다음에 어디다 학교 할거야 네 학교 할거죠 그러면 학교 어떻게 하나 알려줄게요 선생님 보세요 하트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나가서 여기 보면 아니라 하트는 다 흘리고 선생님 여기다가 하트 모양 그대로 해놨어 그러면 하나도 안 흘려 그래서 다 잘 흘렸어 이렇게 해서 하나 오리고 이렇게 오리고 이렇게 오리고 아니 이거는 벌써 손이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 오리고 네 얘들아 이게 왜 두개인지 알려줄게 양쪽으로 붙이는거 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하트가 힘들게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세요 후회라 누가랑 전화해 엄마 엄마랑 왜 지금 전화해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떼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얘는 나무 향기를 끌어서 폭발 쪽으로 확산시켜주는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짱 붙었죠 파트 그 다음에 뚫뚫이가 남았잖아요 남은 하트를 하나 더 스티커를 떼어내고 다리다가 예쁘게 붙여 붙이는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요 얘들아 여기다가 예쁘게 집에 와서 이렇게 꽂는거에요 그러면 너희들 만든 무슨 향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향? 무슨 향? 용향향 영어라는 어 운대향이라고도 해요 머스티향이 여기를 막대기를 따라 올라와서 여기 하트에 딱 모인 다음에 여기부터 퍼지는거 이리와요 내 친구 이름이 어 친구 이름이 용기었네요